첫 번째 종목은 좀 우울한 종목을 저한테 주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신해질 거야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아모텍입니다 아 아모텍이 저희도 방금 전에 차트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왜 이래 이랬거든요 저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갈 수가 있죠? 보시기에도 심각하죠? 15% 급락합니다 지금 12,610원까지 내려가 있고 이게 월봉으로 찾아보니까 2020년 1월에 장중에 최저가까지 내려갔었다가 거의 그 근처까지 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간 거죠? 중요한 건 둘이서 계속 왜 떨어졌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안 나와요 아니 이거 지금 그전에도 사실 계속 조금씩 밀리다가 오늘 훅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9%에다가 2만 7백 원을 사셨거든요 이거 거의 반토록 다 돼가네요 왜 떨어지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암호텍에 대한 기업 분석 그리고 오늘 지금 왜 이러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암호텍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암호텍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급락하는 종목들이 오늘 뭐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이 역시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작년 지금 일단 발표하기 전에 예상되기는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이 예상치가 한 607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작년 1분기가 570억 정도였으니까요 매출액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매출액이 45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 예상치가 31억 정도 이게 흑자가 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영업이익도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전년 동기에도 적자는 적자였습니다 29억 정도 적자였는데 오히려 적자폭도 더 커졌어요 올해 1분기에 지금 뭐 발표한 게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벌써 좀 손절매를 이렇게 감행해야 될 시점은 놓쳐버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은 급락할 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매매죠 하지만 급락할 때 이렇게 쫓아가서 매도하는 거 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때 2020년도에 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때 저가가 9600원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가격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저가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여기서 자르기는 늦었다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상증자 물량들 상장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때 2월달에 상장이 됐어요 3월 17일날 상장됐네요 이때 물량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도 지금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거고 다만 이게 실적 부분들이 실망을 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수급적으로도 지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의견 말씀드리겠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치는 어제 종가 수준 정도요 이 정도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제 종가 근처 한 1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 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궁금한 게 좀 해결됐어요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실망이 나오면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은 급락한 만큼 반등도 나오겠죠 15,000원 선에서 정리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가지 마시고 우선은 놀란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보유하시다가 15,000원에서 현명하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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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